안녕하세요. 나무기가 다음주에 밍크벌을 가게 되는데요. 오랫동안 다녀왔어요. 그래서 저는 통화를 했는데 항상 기술하고 한국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여보세요? 오랫동안 다녀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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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오호 세상의 모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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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하시네 예수님의 복불로 오하시네 신사람은 은혜의 신과 신하늘하게 위기를 하시네 내게 나가네 살지 않도록 지축하도 이 죄를 지키고 다시 온전히 바라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오메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오메 예수님 앞에 오메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오메 예수님 앞에 오메 오메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오메 오메 예수님 앞에 오메 예수님 앞에 오메 예수님 앞에 오메 예수님 앞에